소아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두통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오늘의 주치의 소아 청소년과 이승재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파티마병원 소아 청소년과 이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두통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은 사실 두통이 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아 청소년기에도 두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또 통계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아 두통이라고 하면 두피나 얼굴, 윗목 등 두부의 모든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을 말합니다. 성인에서도 많지만 소아에서도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고요. 통계에 따르면 7세 소아의 한 30% 정도, 15세 청소년의 75%가 두통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의 20%, 중학생의 32%, 고등학생의 38% 정도가 반복적인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야 아프면 원인이 뭘까? 저 같아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지만 저도 아이에게 물어보면 어디가 아픈지 설명을 못하니까 자꾸 그냥 이렇게 칭얼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혹시 과장님 소아들의 두통을 좀 확인하고 이 두통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두통이란 거는 환화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느낌을 숫자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게 필요한데 우선은 저는 나이에 따라서 진료실에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통증 등급입니다. 이거는 통증에 의해서 일그러진 표정을 통증 정도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나타내 놓고 환화가 자신의 얼굴 표정과 제일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숫자 통증 등급이라는 건데 이거는 통증이 없는 경우를 0점이라고 두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통증을 10점 만점으로 뒀을 때 자신의 통증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를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환화들 자체가 자신들의 통증에 대해서 크게 정확히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들한테 여쭤봅니다. 환화가 두통이 있을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진짜 심한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든지 운다든지 이런 양상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결석이나 조퇴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하지 않은 통증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원래 자신들이 하고 있는 놀이라든지 일상생활들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두통이라는 게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좀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방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병원에 가봐야 할 두통을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두통의 종류가 또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소화 두통의 제일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이 두통의 원인 자체가 교정이 필요한 2차적인 원인이 있느냐 이런 거를 하여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증을 2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성 두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첫 번째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두통 유발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뇌종양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뇌수맥염이나 뇌염 그리고 외상 이후에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약물 과용이라든지 물질 금단, 전신 질환에 의해서 두통 유발되기도 하고 경추성 두통이나 눈, 귀, 부비동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한 교정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1차성 두통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편두통이라든지 긴장성 두통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두통의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꼭 한번 검사를 받아 봐라 하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이 발생을 하거나 내지는 신경화적 이상, 경련이라든지 편마비,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갑자기 발생을 동반하는 두통이 있다면 꼭 진료를 보러 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평소 두통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경과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두통이 더 심해진다든지 빈도가 점점 자주 발생을 한다든지 내지는 아까 뇌 종량으로 인한 두통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면 중에 두통이 있거나 이른 아침에 두통이 발생하거나 기침이나 운동에 의해서 심하게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꼭 진료를 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면역체계 이상이라든지 암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머리 쪽에 두통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간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장 이상이라든지 성조숙증과 동반된 경우에는 뇌아스체 주위로 종량의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세 이하의 경우에는 두통이 있을 때 자신의 두통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호자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꼭 진료 이후에 필요하면 검사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 MRI 찍을 때 좀 겁났거든요. 왜요?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자기장 원리라서 괜찮다고 하던데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영상 검사들은 필요한 경우를 꼭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필요하면 꼭 해야 합니다.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 노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줄이긴 해야 되고요. MRI 같은 경우는 방사선의 노출이나 인체에 하여튼 무해한 그런 역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시에 반복적으로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머리가 아프면 한쪽이 좀 이렇게 띵하게 아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뒷골이 당기고 이럴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게 편두통이 아닌가 싶은데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차성 두통만 해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소아 청소년기의 1차성 두통 양상은 좀 어떤가요? 네. 1차성 두통이라고 불리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병원을 찾는 환화들 중에 제일 흔한 진단명인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일측성,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과는 다르게 소아에서는 양측으로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통이 있을 때 머리에서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이라는 박동성 양상의 통증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통증의 강도는 보통은 중등도 이상, 그러니까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통이 있을 때 일상적인 신체 활동에 의해서 이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지속시간 자체가 보통은 2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유지가 되다가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이 두통과 동반해서 구토라든지 구역감, 그리고 밝은 빛이라든지 시끄러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빛 공포증이나 소리 공포증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들을 5회 이상 계속 동일하게 반복을 좀 하는 것 같다 하면 사실 변두통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체 소아들의 8.7% 정도가 변두통을 앓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4.9%, 중학생은 8.5%, 고등학생은 14.2% 정도.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변두통은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고요. 사춘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에서의 발생이 좀 더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아, 청소년기에도 변두통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하니까 저는 참 놀랐고요. 이 편두통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조짐을 보인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우선 편두통은 무조짐 편두통, 그러니까 조짐이 없이 나타난 편두통과 조짐 편두통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60에서 85% 정도로 대부분이 조짐이 없이 발생하는 무조짐 편두통입니다. 다만 조짐 편두통 같은 경우는 편두통의 발생 전에 다른 신경학적으로 다른 문제가 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데 보통은 시각 조짐이 제일 흔합니다. 시각 조짐이라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갑자기 밝은 빛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일부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내지는 물체의 크기가 외국돼 보이거나 없는 게 보이는 그런 환갑 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외에는 감각이라든지 언어장애, 이 외에도 편마비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짐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5분에서 60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완전히 증상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고 조짐의 발생 60분 이내에 두통이 따라오는 이런 양상이 있어야지만 조짐 편두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알아두면 완전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환자들이 와서 진단받을 때 아픈 부위를 만약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짚어준다면 진단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두부라든지 관자놀이 그리고 눈 주위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는 편두통에 더 가깝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전체가 꾹 누르듯이 아픈 이런 통증을 보이면 긴장형 두통을 생각을 하고, 앞 이마나 전두부 쪽에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충농증 등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고 강력한 한쪽에 안구 주위의 통증이 있다면 군발성 두통이라든지, 내지는 뒷목 자체가 땡긴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면 경추성 두통의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요. 일부는 입을 벌리거나 하면서 통증이 있거나 내지는 귀 앞쪽으로 턱관절의 문제 때문에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아이가 두통이 있는데 배도 같이 아프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참 어지간히 학교 가기 싫었구나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것도 소화두통의 일종이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편두통과 관련된 사파증후군 관련한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편두통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 학교 가기 전, 학동기 전에는 소화기, 양성, 돌발, 현운이라고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러움이 발생하는데 이게 몇 분에서 길면 몇 시간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 시간 이후에는 갑자기 딱 좋아집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있으면서 구토라든지 얼굴 창백해짐이라든지 아니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수 있고요. 이 증상들이 딱 좋아지면 진찰을 했을 때 신경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학동기에는 주기성 구토증후군이라든지 복부편두통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주기성 구토증후군은 갑작스럽게 심한 구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 개개인마다 각각의 패턴들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증상이 완전 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복부편두통 같은 경우는 보통은 복부 중앙에 통증이 발생하고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2시간에서 72시간까지도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 통증이 끝난 이후에는 완전히 또 회복해서 또 문제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편두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차성 두통 가운데 편두통도 많지만 긴장형 두통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요 증상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집단에서 제일 흔한 두통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편두통에 비해서 통증이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 구역이나 구토가 없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서 보통은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보면 박동성 두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픈 위치는 양측성으로 쪼이는 느낌으로 잘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의해서 크게 두통이 약화되거나 하는 그런 양상은 보이지 않고 지속 시간 자체는 한 30분에서 7일까지도 이렇게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은 학동기, 청소년기의 한 10에서 25%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더 적게 하여튼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두통 없으시죠?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너무 편하게 보이셔서 지금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길 것 같은 것도 지금 없으신 거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두통은 말씀하신 대로 또 누구나 겪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들으니까 소아, 청소년기 두통이 생각보다 양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치료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우선은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던 2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각각의 원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차성 두통 같으면 원인이 크게 없이 두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증 조절 자체가 치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은 소아들의 보호자분이라면 많이 접하실 수 있는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이런 진통제 복용을 주로 시키고는 있습니다. 성인들은 더 심한 경우에 카페인이나 진정제 등이 복합된 그런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소아에서는 추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에서는 이런 진통제보다 좀 더 강력한 편두통 특화된 진통제인 트립탄 계열의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진통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인해서 많은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받든지 내지는 통증의 발생 횟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사실 예방요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통이라는 게 남녀노소 누구나 겪는 질환이기도 하고 또 시중에 워낙 두통약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약을 바로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판 두통약을 사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진단받은 약만 받아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 시판약 복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약 자체를 먹고 나서 반응이 있는지를 사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진통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내지는 통증 횟수가 너무 심해서 많은 양의 진통제를 복용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사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귀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판약을 쓰시게 된다면 우선은 알약을 못 먹는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몸무게에 맞게 물약의 양을 조절해서 복용을 시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통증이 발생한 이후에 빠르게 복용을 하는 게 사실 효과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용을 하면서 경과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두통약이잖아요. 많이 먹다 보면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또 계속 먹으면 이게 내성이 생겨서 약이 잘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통제 자체는 내성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통제도 크게 호전이 없는 경우 내지는 먹어도 계속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양의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약물과용 두통이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15일 이상 진통제를 복용을 하고 이게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등도 정도의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물과용 두통으로 진행하기 전에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편두통이라든지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그중에 스트레스가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사실 1번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많은 청소년들의 두통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료를 하다 보면 사실은 1번이 스트레스, 2번이 수면 부족 같습니다. 그래서 두통 자체가 잘 조절되는 친구인데 갑자기 수행평가라든지 시험 기간 중에 수면이 줄면서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면서 오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사실 음식 같은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이라든지 중국 음식, 카페인 함유 음료 이런 것들을 두통이 있을 때 복용하면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60% 정도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통하면 가볍게 여겼거든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다면 해 주실까요? 네. 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경우라면 병원에 꼭 한번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갑작스럽게 극심한 강도에 통증이 새롭게 발생했거나 이전에 겪었던 두통에 비해서 횟수나 강도가 악화되거나 내지는 진통제 복용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두통과 함께 의식 저하라든지 시야결손 같은 신경확정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바로 진료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료를 오실 때 사실 소화들이 자신들의 통증 양상이라든지 횟수 그리고 동반 승상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오실 때 보호자분들께서 두통이 있을 때 환화를 관찰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적어오거나 잘 챙겨오시면 사실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는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우리 아이들 두통을 빨리 진단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수아청소년과 이승재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